한국국토정보공사 태호랑 죽은지 8시간도 안됐는데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봤다 못봤다 정황상 고문지사가 확실해요 가깝게서 심려가 크십니다 이번에 서울대생 고문에 구축인 놈들이여 내 나 책임지기야 받들겠습니다 내리 빨리 잡는거 방해하는 단나들은 무조건 빨개로 간주하가서 원래대로 쓰되지 이미 이미 사망했습니다 시신에 손방대가 우술사고 울복 잡거든 너하고 예빈이 죽뿐이야 묵은 차이 많아 우술사고 울복 잡고 행사고 울복 잡고 누군가 라는게 유퍼런 저는 행사고 운동